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합천이 4도, 거창은 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높겠습니다. 창원은 9도선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도 9도, 양산은 7도선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부산 20도, 김해와 양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계속되겠고, 동해안은 강한 너울성 파도까지 유입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점차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서천공항 기상상황 좋은 편으로 항공편 이용에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